야 이거 야 아니 야 재사용시간이 엄청 짧아요 재사용시간이 너무 짧아 이거는 뭐 아 절로 가야되네 가자 야 얘 암살 찰지다 맛이 암살 맛이 찰져요 와 이거 뭔데 피가 오 오 오 오 잠깐만 야 이씨 가만있어 어 아니야 저 정도인지 몰랐죠 저렇게 저거 뭐야 힘든지 몰랐죠 됐어 간다 개 핵셋 야 뭐야 피도 급사하네 지금 왜 순간적으로 영혼흡수 우와 미쳤네 진짜 개좋구나 다 모아 다 모아 싹 다 모아 애들아 싹 자 싹 모아 어 싹 모아 싹 모아 가자 가자 야 그리 될 것이다 야 어 그 이 절전은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야 이것도 얘 혼자 해야되잖아 사이로 오오오오오 이 놈들의 눈에 띄자 와우 아 큰일났뻔 했다 아 조졌다 지금 가야돼 다 왔나? 됐어 얘만 그냥 싸워야지 어우야 얘만 또 싸우니까 그게 아니야 아 근데 얘는 언제 피를 빠니까 괜찮네 오버하지 않고 잡아야겠어 내가 가고싶어 가면 됐다 됐다 쟤 아직 초보였어 죄송해요 이 안쪽공간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 여기서 내 의심문도 설명했어 어떻게 해 그러면 그렇다면 정면으로 돌파하자 이거 아니야? 후아! 아 이거 안되네 나의 힘이 점점 커지면 야 뭐야 보라준으로 지키란 얘기야? 알라라플 여기로 가고 야 체력 없는데 야야야야야야야 1분동안 지키네 이걸 지금 죽여야 돼 지금 죽여야 돼 아 근데 얼마 안되네요 시간이 얼마 안돼 근데 점점 센 애들이 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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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보통이나 적게 나온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유튜브 시청률 떨어지니까 어떻게 매니저가 저래야 늘 왜이고 사랑해요 돌파! 아 그니까 문 넘어서까지 나, 나, 삼중 나생문 샷 삼중 나생문 파괴 샷 아 저거 무슨 힘이야 알라라쿠아 내가 동력 구조체를 파괴했다 다음 조에겐 시작해도 좋다고 알려라 갓라라쿠지 진짜 세네요 어 제라트로 솔직히 이때까지 프로토스 영웅 중에 진짜 능력도 없다는 애였네 첫번째 동력 구조체가 파괴된 어 피닉스 나왔다 피닉스 좀 궁금하다 혼종들이 그 지역을 지키려고 직결했습니다 좋아 놈들이 내 분노를 제대로 보여주지 곧 그리 될 겁니다 피닉스님 본종들은 강력합니다 놈들을 상대하려면 지원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공허 에너지를 좀 연구해본 결과 로봇 유닛과 구조물을 암원으로부터 되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진럿이나 이런 것들 뭐 어 중간에서 좀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갖게 된다는 거고 카락스 카락스 위상 광자뽈을 소환한다? 우와 대상적 로봇 유닛 유닛 또는 프로토스 구조물을 영구히 조종한다 조종사를 암원의 소나기로부터 구할 순 없어도 제가 직접 제어할 순 있을 겁니다 반드시 아이어를 되찾겠습니다 이러면 된다는 얘기지 컨트롤 많이 가네 얘는 얘는 피닉스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와 아니 뭐 피닉스도 그렇게 세진 않네 이건 자동이니까 뭐 피닉스는 지가 알아서 쓰게끔 하는 게 낫고 전진하기 전에 최대한 많이 자아 이걸 먼저 가기 전에 최대한 병력을 기계 병력들을 많이 찾자 어 뛰는 거 왜 이래 야씨야 야 뛰는 거 얘 왜 이래 씨 아니 미치겠네 야 얘 뛰는 거 왜 이래? 얘 뛰는 거 왜 이래? 개귀엽네 이 지역의 광군과 로봇 공학 시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유닛을 병력으로 보강할 수 있겠군 좋은 계획입니다 아 여기서 추가 병력 뽑을 수 있나봐 자원장 궁금한 게 있는데 미네랄 있는 거 보니까 혹시 나도 제어할 수 있나 그대의 시스템이 암원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저런 거 왜 물어봐 피닉스 불화란가 보다 시스템을 정화할 수 있을 겁니다 어 미네랄 주는 거 보니까 여기서 생산하는 거 아니야? 명령 잘들립니다 아 건물에 교화도 가능해 아 내가 못봤네요 파숙이 야 적절하다 적절해 어 적절하다 가자 거의 이거 할 때 부대 지정을 이렇게 다들 하시겠어? 피닉스는 추가 병력들이랑 그리고 카락스만 따로 부대 지정하는 게 효율적이네 자 경고 2'000% 2'000% 다 뭐 2'000% 에허! 아 불멸자 그래 불멸자가 낫다 이야 가스가 없어 뭐야 불멸자 나 불멸자 그래 불멸자 가자 질러뽑는거 없나 거신 이런거 못해 아 혹시 여기 더 있지 않을까 이거 봐 땅있다 땅있어 땅있어 아 이건 안되네 아 이건 안되네 야 게이르 여기서 이제 거신 뽑겠네요 아냐아냐아냐 미안해 미안해 어어 잘못 잘못했어 잠깐만 300 200 하나 뽑을 수 있다 아 잠깐만 여기 있는거 다 먹고 가자 시스로 피닉스 컨트롤 잘못해가지고 파숙이 안돼요 해봤는데 아니 뭐 쿨테이밍 때문에 안되나 얘네들은 그냥 여기로 가고 나 혼자 갔다 오잖아 이 뛰는거 너무 귀여워 뛰는거가 뛰는거 봐 진짜 뭐야 병력을 더 되찾아야 된다고? 이정도로 난데? 와 여기 윗길이 있다라는거 아까 알았어야 됐는데 뭐야 하나부에서 뿐인데 이제 우리 상대가 안된다는데 가스가 감지됩니다 저들을 되찾는 데에는 위험부담이 따르지만 성공만 하면 엄청난 화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스가 없다 나는 아르타니스의 검이다 우리는 모두 기사반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아이어를 되찾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용감한 자만이 진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어어 어어 잠깐만 게이드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게 이게 쿨타임 때문에 같이 다니면 안돼 그러다가 다 죽였어 지금 좀 더 얻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리버도 얻을 수도 있었는데 사실 발음이 어색해 애는 발음이 어색해 애는 가자 이제 가도 되겠죠? 다 온 다음에 가자 아 잠깐만 얘를 가야되네 여기로 나와 이것들아 됐어 야 포토 와 진짜 많이 나오네 포토를 어그로 끌고 근데 뭐 금방 잡는데? 어그로게 뭐 힘들지도 않았는데 사실 오오 뭐야 오 그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본종을 제거했으니 이제 안전하게 동력 구조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저게 매트릭스가 너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영화를 즐깁시다 우리는 스토리의 영화를 빠르게 빠르게 깨가면서 스토리를 즐겨봅시다 한편에 영화 한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게임합시다 조금 쉬운 부분이 있어도 어려울 땐 또 어려워 여보세요 야 이거 하나하나 캐릭터 돌아가는건도 미션으로 치는건가요? 아르타니스 제 암 기사단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길을 바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하나로 조졌네 와아 야 확실히 얘는 다르다 이거봐 와 지원해주는 애들 규모가 다르네 다른 애들은 다 지들이 했는데 없거나